자 그럼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엘사의 초간편 1년 이내 입원 수술만 본다 그럼 암, 뇌조증, 급성, 중대 질병, 에이징, 포켓스 여러가지 중대 진짜 사형선고 죽을 병이 있다 할지라도요 이 상품 가입을 하고 보험금 청구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조지사항에 포함이 안된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상품 내용이 돼서 저 보호망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같이 준비가 되셨나요? 에브리바디 휘르르 뿅뿅 자 일단은 전이었던 초간편 종신보험이고요 일단은 저 보호망이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종신보험은 종신보험이다 앞에 초가 있죠 초파리도 아니고 초는 뭐냐면 말그대로 가입할 때 정말 아주 편하고 초간단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상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해지환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는 걸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보험료가 낮다는 사실만 강조해서 경우는 유의를 하시기 바라겠고 세 번째는 납입기간 동안 황금률만 강조하는 경우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품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 상품은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무해지 1조 해지환금이 미지급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본형이 있어요 기본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납입 플러스 내가 납입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 그런 사망보험금 플러스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다 돌려주는 기납입 플러스형이 출시가 드디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도 애사생명은요 기납입 플러스 종신보험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상품은요 초간편이기 때문에 정말 죽읍병 걸렸다 내일 모레 사망을 한다 그래도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 초간편 아주 초간단하게 가입할 수 있는 대박인 종신보험이 9월 1일자로 출시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납입기간은 10년, 15년, 20년 이거는 모든 종신보험에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가입 나이는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일단은 기납입 플러스는 65세까지 그리고 가입 한도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30세부터 75세까지는 5천만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75세까지 그리고 기납입 플러스요 가입금액형은 뭐냐면요 그냥 일반 종신보험이에요 황금률이 점차점차 올라가고 보험료는 좀 비싸다 하지만 정액형으로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자 기납입 플러스는 사망을 하면 납입한 보험료와 사망보험금을 같이 주는 게 기납입 플러스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상품 구성으로는 두 가지에요 기납입 플러스형은 뭐냐면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가입금액 사망보험금을 세팅을 하잖아요 사망보험금과 사망 당시에 주계약 기납입 보험 그러니까 내가 납입한 보험료를 같이 준다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10만원 납입을 했어요 2년 납입했다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납입보험료가 240만원이잖아요 2년치 24개월 240만원 플러스 내가 사망보험금을 1억을 세팅했다 그러면 1억 240만원이 지급이 된다 자 밑에 보면 가입금액 형이 있어요 가입금액 형은 피보험자가 사망시 보험가입금액의 100%가 지급이 된다 이 뜻은 뭐냐면요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만 지급이 되는 게 기존에 있던 가입금액형인 거고 기납입 플러스형은 사망보험금 플러스 내가 냈던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준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저축한 셈 치고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가입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 사람은 언젠가 사망을 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과 내가 냈던 보험료를 같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기납입 플러스형을 많이 가입을 하는데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 근데 적금 문다고 생각하시고 가입한 사람들도 은근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험료 및 황금률 예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당연히 여자분이 저렴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보험료 40세 20년납 기준으로 했을 때 황금률이 이렇게 20년 무해지로 봤을 때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을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년납 20년납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무해지는 중간에 해지했을 때 황금률이 없고 20년 지나면 황금률이 100% 생기는 게 무해지 황금률이다 그리고 요거는 쭉 한번 그냥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거의 포커스는 뭐냐면 일단은 주요 인수 기준은 딱 한 가지만 봐요 딱 한 가지 1, 1 그냥 딱 한 가지만 봐요 1년 이내에 어떤 거요? 2번 수술한 적이 있습니까? 1년 이내 1년 하고 365일 1년 이내 366일 367일 1년 지나고 하루 이틀 암 진단받았다 뇌질환 진단받았다 수술 진단받았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1년 이내 2번 수술만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요 1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정말 중대 사망선고 호스피스 병동에 있다 나오신 분들 사망선고 암 뇌질환 심장질환 중대 질병 나는 진짜 시한부 인생이야 나는 진짜 며칠 안 남았어 하신 분들 아니면 통원치료 하신 분들 아니면 정말로 2, 3년 전에 뭐 LG 백혈병 여러 가지 진단받으신 분들 전부 다 2번 수술만 1년 이내에 없으면 가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은 어떻게 보면 역선택 사망후문금을 목적으로 정말로 어떤 보장을 목적으로 미리 가입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고지사항만 제대로 준수하면 나중에 보장반대 전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년 이내 2번 수술하면 무조건 거절이냐 거절 아니에요 일단은 예외 질환도 있는데요 일단은 기존 종신보험의 유병자보험 우리가 일단은 여기 보시면 그 그냥 표준제 종신보험 다들 아실 거예요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냐 1년 이내에 재검사를 받은 사실 있냐 5년 이내에 2번 수술 7위 이상 통원치료 30위 이상 약보기 한 적 있냐 이 부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 3.25 종신보험이 새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3.25는 여기 밑에 3.25 3개월 이내에 2번 수술 추가 재검사 피로서견이 있냐 혹은 2년 이내에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2번이나 수술한 적이 있냐 혹은 5년 이내에 암의 진단이나 2번 수술한 적이 있냐 이게 3.25 보험이잖아요 일반 표준형 정상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그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약간 비싼 건 맞아요 그래서 기존 3.25 보험보다는 두 가지 질문이 삭제가 됐어요 두 가지 질문이 뭐죠 네 3개월 이내에 없어지고 5년 이내에 없어지고 2년이 2년이 어떻게 됐죠 1년으로 축소가 됐어요 2년이 어 괜히 욕하는 거 아니에요 2년이 네 죄송합니다 자 2년이 1년으로 축소가 됐다 그래서 기존 3.25에서 두 가지 질문은 삭제가 됐고 2년 이내에 2번 수술이 1년 이내로 축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박이 있는 상품입니다 자 일단은 증권당 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기나비 플러스 사망보험료 플러스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기나비 보험료는요 CEO가 있어요 CEO CEO의 같은 경우 최대 5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반 가입 정액형은 5천만원까지만 된다 왜냐하면 역선택이나 모럴 해저드가 워낙 높은 상품이니까 근데 CEO CEO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보시면 30세부터 60세까지는 2억 초과 그 61세에서 65세까지는 재정심사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연봉이나 아니면 전년도 근로소득 그런 거 원천징수를 소득을 하던가 대표나 CEO 같은 경우는 매출이나 회사 건조성을 입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소득 자료로는 여기 있죠 근로소득 원천징수 아니면 재무제표 주주명부 이런 걸 필수 서류가 필요하다 최대 CEO 같은 경우는 5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망 급부 한도는 SI 사망 일반 사망이 일단은 30세부터 60세까지는 5억까지 손해보험은 1급이 가장 안정된 직장이잖아요 생명보험은 5급이 가장 안정되고 4급 3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직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61세부터 75세까지는 가장 안정된 직장이 2억까지 가입이 된다 총 사망 연계조건은 5급은 15억 4급은 8억 3급은 2억 2급은 1억 1급 가장 위험한 직종은 5천만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요 예외 질병은 있어요 그러면 1년 이내 입원 수술을 하면 환자들은 다 거절이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엘사 생명 관계자에 의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준다고 하더라고요 중대암이나 뇌졸증 급성만 아니면 한 달에서 3개월 초과 경과 시에도 인수가 가능하다고 해요 그 인수가 어떤 게 있냐 1년 이내 입원 수술을 받았다고 무조건 거절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여기 있죠 방아세수지 아니면 요추 경추 염자 그리고 우리가 흔한 질병이 뭐가 있을까요 계류유산도 있고요 골절 요시금도 있고 아니면 대장용종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질병에 의해서 입원 수술을 1년 이내 했다 그래도 인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보가 있냐 유병자 보험이다 보니까 부담보가 없고요 그러면 할증이 있냐 어차피 할증이 돼서 좀 약간 보험료가 높게 나온 상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간편 종신보험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아니면 어떠한 죽을 병이나 통원 치료에도 고지사항이 패스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전에는 전에 없던 초간편 종신보험 1년 이내에 일단은 입원 수술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25 3.25 그 전에 나온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처음에 나온 종신보험은요 더 건강해진 종신보험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보시면 뭐 3개월 이내 1년 이내 5년 이내 이거는 그냥 기존에 있던 종신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더 간편한 3.25 종신보험은 세 가지의 종신보험을 보죠 근데 여기보다 좀 더 보험료가 비싸고 일반 3.25보다 좀 더 보험료가 비싼 1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고지하고 1년이 지났거나 1년 내 치료라고 있는데 입원 수술 안 했어 나는 항암치료나 통원치료만 받아 그런 분들은 고지사항을 안 해도 가입이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하는데 전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셀린 포인트는요 일단은 고령자 유병자도 질문 하나만 봐요 뭐만 보죠 가입이 가능한 간편종신보험 질문은 한 가지만 통과가 되면 가입이 가능해요 1년 이내 입원 수술만 아니면 가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원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저 보험하기 좀 전에 예외 질환 설명 들었잖아요 뭐 엄청 많은 예외 질환 이런 거를 고지마해도 가입한 데 문제가 없다 두 번째는 65세 이하의 CEO의 경우 질문 한 가지만으로도 최대 5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기납이 플러스 내가 납입한 보험료와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을 동시에 주는 일단 기납이 플러스 그래서 저축 한 셈 치고 가입하는 가입자들이 많이 있다 자 세 번째로는 75세까지 초고령 유병자도 20년 납입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기납이 플러스형으로 네 번째는 보험사고 발생 시 기납입 보험료 전액을 페이백 그래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만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납입했던 보험료도 전부 다 돌려주는 페이백 서비스가 있다 이게 기납이 플러스형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완납 시점에서 황금률이 100% 도달하기 때문에 기납이 플러스형 해지왕금 미지급형이 가입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는 3일을 봤어요 3개월 이내에 2번 수술 피로소격 추가 재검사 1년 이내 2번 수술은 똑같고요 그래서 3일만 있다가 여기서 일단은 3개월 이내를 없앴어요 없애고 1년 이내에 2번 수술만 본다 그러면은 0은 3개월 이내 없다 보니까 내가 한 달 전에 일단은 추가 재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암이 걸린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말기암이야 나 진짜 몇 달 못 살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이 요거는 3개월 이내 병원 간 거 고지사항이 없기 때문에 1년 이내 2번 수술이 없잖아요 통험만 있기 때문에 일단은 EQ는 1보다 가격은 저렴하지만 인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1Q EQ는 3일이구요 1Q는 뭐냐면 1년 이내에 2번 수술만 있다 가격은 비싸지만 인수 조건이 매우 편하다 가격은 저렴하고 인수 조건은 편리한 이제 EQ가 두가지 질문이죠 1Q 1년 이내에 2번 수술만 보는 1Q가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하기 위해서 3일에 대한 고지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초간편으로 인수 가능할 때 빨리 판매한 것이 고객을 위한 베스트 초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보험에서 일단은 3을 빼버렸습니다 3을 빼버리고 일단은 1만 있다 1년 이내에 2번 수술만 고지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초간편 보험으로 인수가 가능할 때 일단은 여기서 1년 이내에 2번 수술만 없다면요 우리가 그전에 종신보험은 3, 2, 5, 5였잖아요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병원 간 적 있냐 2년 이내 2번 수술 한 적 있냐 5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을 받았던가 2번 수술 한 적 있냐 요런 질문이잖아요 근데 유해 3개월 이내 없어졌고 그 다음에 5년 이내도 없어졌고 2년도 1년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초간편 1년 이내에 2번 수술만 고지상에 포함이다 그리고 일반 가입자들은 5천이나 1억밖에 가입이 안되지만 CO인 경우 최대 5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과거 최장암 진단받고 간인식 조력이 존재가 있어도요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죠 최장암 걸리면 거의 사망선고고 거의 살 확률이 매우 극히 드문거 내 최장암을 내가 1년 이전에 1년 이내 1년 반이나 2년 이내에 수술 받았다 그전에 통원치료나 황암치료만 받고 있다 하신 분들은 고지상에 포함이 안되구요 그 다음에 CO나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5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5억 가입하고 몇 달 있다 최장암으로 사망했다 할지라도 사망보험금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초간편 2Q가 아니에요 3개월 이내 1년 이내 2번 수술이 아니고 1Q입니다 1Q 한가지 질문만 가입이 가능하다 2번 수술만 그래서 정말 대박이고 혁신적이고 톤의율이 엄청 높은 상품이 출시가 됐다 이 상품은 정말 사람들이 많이 가입하고 정말로 리스크가 크다며 중간에 막을 내리고 상품을 없앨 수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아니면 다음달 내일이죠 9월 1일부터 출시된 거 보고 정말 대박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입 연령은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75세에 가입을 한다 할지라도요 5년 5년이나 6년 정도 납입을 했어요 그래서 평년수명이 요즘 뭐 여기 보시면 80세에서 여자들은 86세잖아요 5년 납입하다가 사망을 했어도 일단은 사망보험금 나오고 납입했던 보험료 돌려주고 근데 일단은 약 11년에서 12년만 납입하고 8,9년은 납입을 하지 않아도 일단은 20년 납입하다가 사망보험금과 납입한 보험료가 주기 때문에 대박인 상품이다 자 일단은 기나비 플러스형 설명해 드릴게요 사망시점에서 일단 납입한 보험료 다 주고요 사망보험금 내가 5천만원 1억 세팅했으면 그 사망보험도 같이 준다 그래서 정말 좋은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계약 1억을 세팅을 했을 때요 일단은 60세 기준으로 20년 납입 종심보험이니까 만기가 따로 없겠죠 그래서 20년 납입하면 월 금액이 130만원대 근데 내가 80세 때 사망을 했다 할지라도 가입하고 20년 후에 사망하면 4억 3천 522만원 여기다가 내가 사망보험금과 기나비 플러스 일단 납입한 보험료 주기 때문에 거의 129%의 환급금이 발생이 된다 85세 때 사망해도요 거의 4억 3천 정도 그리고 납입한 보험료와 그 다음에 기나비 보험료가 다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65세도요 사망보험금이 1억이 있을 때 180만원 70세는 240만원 75세는 370만원 보험료가 부담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납입한 보험료 다 돌려주잖아요 네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 대비 이자율이 44% 133% 130% 정도 이자율이 발생이 되고 사망보험금 또한 이렇게 측정이 돼서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미쳐야 본전이다 사망은 언젠가 누군가는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 스스로보다 자녀분들이나 가족분들이 더 많이 가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해지환급 미지급형 상품의 경우 완납시점에서 해지환급률이 100%에 도달해요 그래서 저축한대 치고 내가 일단은 20년 납입을 했어요 그 중간에 사망했을 때는 환급금이 아예 안 나오고 있죠 네 무해지능 근데 20년 후에는 환급금이 나오잖아요 물론 중간에 사망하면 기납입보험료와 그 다음 사망보험금이 나오기 때문에 일석이조다 그래서 20년 납입했다 할지라도 나머지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전부 다 돌려주기 때문에 정말 대박인 상품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CEO들은요 기업의 모든 것에 젊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략수립 경영관리 영업활동 투자유치 무한책임 모두가 많은데요 스티븐 잡스의 같은 경우 건강에 울고 웃는 애플주가 그래서 건강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결국에는 체장암으로 사망하긴 했지만 일단은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리스크가 있고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미국 기업들도 CEO의 건강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CEO 보험이나 건강 보험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철도의 대기업 뭐 헌터 헬슨도 갑자기 사망했고 그 다음에 이슈 주주 가치의 부정적 영향 그리고 고령 CEO 문제의 잠재적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슈가 되고 있다 자 CEO의 예상보다 높은 기업가치예요 이런 기업가치도 중요하고 나는 사망보험금 5억까지 초간편으로 병력이 있다 했지라도 무시하고 가입이 가능하지만 기업가치는 뭐 40억 50억 이렇게 높게 측정이 된다 자 순자산과 순이익이 클수록 기업의 가치는 높은데요 순자산가치 넌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니 얼마만큼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가 그리고 손순이 가치 넌 매년 얼마를 벌고 있니 여러가지 플러스가 돼서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데요 우리 저도 보호망도 CEO긴 하지만 중간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으로 아무래도 여러가지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업의 CEO는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기업가치예요 기업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10년 뒤에는 54억 20년 뒤에는 73억 30년 후에 98억 그렇기 때문에 어떤 CEO의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 또한 상속세 때문에 세금 150억 마련하기 위해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 황급성 부족한 자산에 대해서 일단은 사망보험금은 고유 재산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받고 상속세나 징역세는 없다 계약자랑 수입자가 똑같고 피범자가 다르면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안내도 된다 이런 데이터 그래서 시점을 알 수 없으나 해당 시점 도래시 필요한 금액이 준비되도록 상속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사망보험금은 계속 그냥 내가 1억이나 2억을 세팅했다 언제 사망을 하든 사망보험금이 나오잖아요 해지환급금은 납입 시점에서 끝나서 무해지환급형은 계속 올라가고 납입판 보험료는 계속 되는데 언젠간 사망하면 사망보험금과 납입판 보험료를 돌려주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밑져야 손해다 하지만 고개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떠세요 초간편 종신보험 3일 보험이 9월 1일자 이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병력 있던 분들 정말 아프신 분들 1년 이내 입원 수술을 안 하셨던 분들 단순히 통원치료나 진단만 받으신 분들 초간편 종신보험 비싸다 할지라도 가입하면 사망보험금 플러스 내가 냈던 기납입 보험료를 다 돌려주기 때문에 정말 찐 찐 것 같은 정말 대박인 상품이 9월 1일자로 출시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본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